천암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석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됐습니다.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검사 비위를 뒷받침할 증거로 지목된 이 검사 천암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됐고,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다만 헌재는 이 검사 측이 분석 결과 증거 사용에 뒤늦게 동의해 조사가 이뤄져 별도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고 보고 증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.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, 이 검사 측은 비위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선거는 오는 9월 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